자 그럼 연옥스텝 진료던 여성 김초베이지 신난한 음악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른바닥에서 공작 시작 공작 연옥스텝의 신난 음악을 맞추죠 공작 잘 어려워요 Um 그냥 눈 감쪽으로 나와야되요 눈 감쪽으로 나와야되요 어지러워요 이건 자리를 어떤 분들은 나한테 화면을рет게 안 보고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곡으로 들어가는 연효가 수업을 계신데 이 다리 입시 하셔야 돼요 그거 베이직을 넣어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야~~ 통과자 그 입시 하셔야 돼요 손으로도 손으로도 앞에 제꼽이 이시 여성은 이시게 제꼽이 이시 다리 이시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시거 이시거처럼 트입니다 발톱은 크지 않으세요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넷 넷 다섯 하나 하나 넷 다섯 넷 다섯 셋 넷 넷 3 4 5 6 1 2 3 4 5 6 4 5 6 6 자 너무 좀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좀더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좀 더 시작 시작 4 4 5 6 4 5 6 5 6 7 7 7 8 5 6 9 9 9is 6 7 8 6 9 9 9 9 10 9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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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꽝을 할 때까지 여성밖이 순서만 안갑니다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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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사랑해 seule.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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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여성밖이 순서만 안 дней gate 다 같이 acabar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